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.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종합경기장 부지를 호텔과 백화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전주시청사를 이전하고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로 개발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임정군수뿐 아니라 유창희 전 도의회 부의장도 종합경기장과 구 대한방직 부지를 연계해 중복이 우려되는 용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